이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니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가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명성화우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국력으로 대외시킨 죄 저 눈빛이 작나 불사늑약과 성민의 약을 강제로 체결퇴한 죄 구구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현재 대한이 대평무사한 것처럼 전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전인공 노예 죄 때문이다 사장님 진정 진정 과연